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위령성월, 죽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위령성월 의미를 되새기며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가 주관한 유가족 위로미사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티와 흠을 털어버리는 과정 중에 있는 영혼에게 세상에 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